나왔겠다. 3대3 커플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. 어 커플이요? 아 쌍쌍이? 짝을 어떻게 정합니까? 짝이요? 그 저희가 각자 소지품을 내셨죠? 아아 죄송한데 그냥 골르면 안돼요? 아 그 예전에 미팅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? 와 재밌겠다. 와 재밌겠다. 방금 마음을 웃으셨어요? 네. 사실 웃어요. 재밌어 같지 않아요? 난 너무 신나요. 오 신나 신나. 나 이거 때문에 왔어요. 오 오.. 오 뭘까? 아 완전 알 것 같다. 아 참 영장이요. 아 참 영장이요. 영장이요. 어 영장이요. 어 왜지? 어 왜..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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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조건 집니다. 저기다가 해도 돼요? 아니. 이게 왜? 이게 폭판인가요? 아니 아니 아니. 저기 이거.. 이렇게 사상하지만 이란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제가 볼때는 솔비 신문이 저일 것 같다? 그러면 이 책은 우리.. 그리고 이거는 잡혀요 저요? 앤오! 아, 이태원! 앤오! 아, 이태원! 아, 그래? 야, 잘 몰랐어. 그렇게 밝게 올 게 있어요? 칫솔집 없었잖아. 새로 샀어요. 원래 빈을 넣고 다니는데? 네, 새로 샀어요. 야 웬만하면 저 여자 아이돌이 케이스에다 놓고 살려주지 케이스 예쁘면 이렇게 잘 알려주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어쩜 그렇게 다 찍었지 그걸 어떻게 됐어요? 그걸 어떻게 돼요? 그럼 이게 장비현 씨 거고 이게 솔미 거네 네 맞아요